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도마 짜고만 한 거 없냐? 왜요? 제가 가져온 거 있어요. 어딨어? 알았어요. 이게 불이 아까워서. 형 뭐 하시려고요? 서부 요리를 만들자 우리. 어? 서부 요리? 야 이거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딱 그런 건데. 야 딱 맞잖아 이거 봐. 아 난 저 냄비 보면은 서부 영화 같은 거 생각나지 않니? 저 냄비 보고 내가 갑자기 떠올라서 나 사실 원래 계획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 캠핑 가면 애들 한 번 해먹고 싶었던 거거든. 에그 인 헤드라고? 에그? 응. 딱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거 같지 않냐?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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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팬에다 갖다 놓고 볼까? 오호. 기름 안 둘러도 돼요? 어. 야. 이 야외는 기름이란 게 없어 우리는 일단. 근데 형 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재랑 섞어서 먹는 거야. 서부식이야. 서부 영화 뭐 보신 거예요? 서부식이야. 아 오늘 땀 안 흘리려고 했는데 아. 야 손 베어 손 베어 왜? 아 뜨거워요. 내려놔. 바닥에 내려. 이렇게 해도 못 가지네. 뒤에서 보니까 그지 같은데요. 여기부터 했어요. 형 셔츠 입은 거 처음인데. 맞어. 뒤에서 보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근데 냄새는 진짜 괜찮아. 고춧가루 좀 적당해서 약간 매콤하게. 고춧가루 좀 하고 살짝 넣어. 고춧가루가 매워. 매운 고춧가루인 것 같은데? 맵지. 아 굳어. 고춧가루. 상냥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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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야. 끝맛이 매콤한데요? 죽이지?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 달걀을 넣어야 되거든 달걀을 하나, 둘, 셋, 넷 네가 알아서 적당히 여기저기 여기저기 넣고 응 치즈 구웨어 치즈 쫙 저도 끝냈습니다 자, 봐봐 허리가 안 펴져 열어러 원, 투, 스스뉴스, 고! 뭐? 이게 뭐야? 치즈 계란? 치즈 계란? 연어랑 같이 드셔야 돼요 그렇지 그거 있는 거야? 오케이 레몬.. 저.. 맛있다. 진짜. 괜찮죠? 몇 년 전에 그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프로 한다고 봤어요 저 그거. 거기서 이거 팔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맛인데? 그래서 그거 보고 한 거예요 형님. 천재인데? 천재인데? 형님 이렇게 칭찬하면 정말 잘한 거야 너. 걔랑 하나도 안 놓고 그냥 눈 떼준 걸로 했어요. 이게 보고 배운 거야 내가. 에피타이저가 좋아. 출발이 좋아. 자 근데? 그런데? 그런데? 한껏 한껏 야 세상에 누가 소스에다가 트러플을 넣어서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이거 자르라고? 응. 이렇게. 반으로? 아니요. 일단 소스 합격. 소스 합격 소스 합격. 나는 무조건 케찹인데 야 이거 이 정도면 케찹 이긴다. 야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소스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이거 소스 맛있다. 야 햄버거 너 썰어먹어. 들어가세요 근데? 우와. 와 난 썰어먹어야겠다. 우와 반 잘라서 썰어먹어도 되죠? 그건 괜찮잖아. 우와. 아니 대박인데. 고기 봐. 고기 봐. 원래 슈시게 꽂아주자. 음 음 음 음. 와.. 리슈시게 꽂아주자.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따위나해. 본 냄새 울고 가겠네. 씹힐 때마다 나는 이 트로플 향 느껴지시죠? 위에다 이 생 트로플 올렸거든 마지막에 토핑처럼. 1회랑 비교해서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어마어마해. 우리 에그인에 먹어야 돼. 2인당 달걀 하나에다 치즈. 야 이거 아침에 먹어줄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겠는데? 신기하게 생겼네 고국. 먹어봐. 빵이랑 충분한 것 같아. 그쵸. 메인 요리는 3개가 나왔어. 그러면. 매콤하면서 칼칼하고. 아 이거 아니 겨울에 먹으면 죽겠다. 겨울에 먹으면 죽겠다. 이거. 이거 햄버거 맛 없었으면 1등인데. 아 좋다. 봐. 아유. 음. 이거 그지닥 들어봤냐? 그지닥. 어? 그지닥. 그지닥. 그지닥이 뭐냐면. 그지. 그지닥. 아유. 그지닥. 한 밤에 party 차올랐다니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우린 많이 한 밤에 party 널 끌어당김 억전히 내게 뺏겨버리는 짐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색다른 세계로 이끄는 light Follow me 갖는 게 illusion 한 입에 삼켜볼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후크 관심을 먹고 Follow me Come and get it 몸집을 울려가 점점 더 커지는 놔뒀다 이따 한 30분에 또 뒤집으면 돼 된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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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쏟아지는 스포틀라이프 나에게로 모아지는 눈빛들이 터질 듯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찬스 예측 불가의 드라마 숨 막히는 온도는 클라이마스 망설였던 바로 지금 이 타이밍 나의 찬스 이 타이밍은 항상 알고 싶었던 너의 마음속 이야기 웃고 있을 뿐이니 자 이제는 내가 먼저 물어 볼 수밖에 기분 좋게 부는 바람과 이 사람과 이 공기와 머리 위 따뜻한 햇살까지 모두 나의 계획대로야 완벽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너 너 어렸을 때 진흙 놀이는 좋아했지? 진흙을 이렇게 잘 붙이면 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톡이 무슨 톡이 빌듯이? 그렇지 이거 붙여 두툼한 정도면 이 정도 윗부분을 해서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밑에 쪽으로 내려놔 낚시보다 훨씬 더 그렇지 이게 실제로 무협지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무협지에서? 아니 만드는 방식은 안 나와 거기서 개방방주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야 신기하네 어디다 놔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야 대단하지? 둘, 셋 둘, 셋 둘 둘 둘 둘 셋 셋 뭐하시게요? 연어 스테이크처럼 해서 연어밥 하자 연어밥 연어밥이요?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연어밥은? 연어밥? 일본 가면 도미밥이 있잖아 사케동? 아니 구워가지고 연어 숯밥 버섯 숯밥처럼? 그렇지 사실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 들어 간장만 해서 오우 냄새 좋다 연어는 사실 이렇게 구웠을 때가 제일 이뻐 보이거든 오우 너무 좋다 딱 그 정도 굽기 좋아요 알았어 고맙다 잘하시네 연어 양파 향도 좀 들어가게 연어에 어때요? 양파를 기름에 튀겨서 밥할 때 같이 넣으면 향이 확 들어가거든 오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아 기가 막히다 연어에도 양파 향이 들어가면서 연어에도 양파 향이 들어가면서 연어에도 양파 향이 들어가면서 약간 노력하게 해야 돼. 네가 지금 나한테 손수를 두고 있구나. 아니 그냥 간장 이거 살짝 치식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휴 맛있겠다, 저거. 야, 저거 맛있겠다. 야,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저거 그냥 조금만 먹어볼래요. 싫어. 아이고, 조금만 거 줄게. 그거, 이거 그거. 뱃살 주잖아, 그래도. 어휴 맛있다. 오, 맛있다. 쌀이 어딨지, 우리? 밥 짓는 거 은근히 스트레스요. 오늘이라도 밥 짓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아휴 맛있다. 아휴 맛있다. 아휴 맛있다. 아휴 맛있다. 이따 끓어오르면 이거 위에다가 어느 정도 될 때 양파 이거 다진 거 싹 끌고 그 위에다가 연어 올리고 뚜껑 닫을 거야. 아휴 맛있다. 아휴 맛있다. 아휴 맛있다. 이는 그냥 갓냐? 미소스.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